여러분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보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보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 되게 안 듣는다라고 생각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뺀질거리고 말 되게 안 듣는다 이놈 새끼야 너 왜 그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나이에 말 안 듣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 안 듣는 반지리들을 뭐가 이 시간 이 추운 겨울에 이 2월달에 이 방학시간에 이 안성수양간에 모이게 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이 뭘까 자기 돈을 내고 온 거죠 누가 돈 여기 수련회 끝나면 돈 나눠주나 여기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 끝나면 나가면서 10만원씩 받고 가요 아니잖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D밭에 씨를 뿌린 것이 B로 A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끝나고 나가면 내가 말하는 조크가 다 어려운가 봐 여러분 웃음이 다 늦어요 아까 칠성사에다 또 아주 굉장히 늦던데 지금도 잘 그러면 결국 사실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고 초라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입술 뿐인 것 같은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한 모습 때문에 눌려있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요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말 안 들고 반질거리는 우리들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가 여러분들 여기 앉혀놓을 수 있겠어요 돈 준다고 여기 오겠어요 어떤 사상이 어떤 논리가 어떤 납득과 설득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다 얼굴이 다르고 다 지성과 개성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성 알죠 지랄같은 성격 개성 개같은 성격 이런 지성과 개성을 겸비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가는 게 더 낫나? 저기가 안 보일까 봐 있는데 괜찮죠 여기도? 저 뒤로 비치니까 좀 괜찮겠죠?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요 아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면서 행위의 언약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행위예요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에 그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불순종의 저주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결국 죄의 싹스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담의 어떤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요 원죄와 잡음죄라는 것의 원죄가 어떤 죄의 대표올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원죄는 특별히 더 큰 죄고 잡음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그거보다 뭔가 피해의식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어떤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죄의 무게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처럼 지금 이 아담을 통해서 이미 뱀의 후손이 여자의 머리를 상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새 창조를 이뤄가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의 특성 성경의 그 기록되어진 성경의 특성이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발췌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성경이 기록한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인 얘기를 좀 했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창세기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제가 너무 멀리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가 아닌가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끔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들인 제사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게끔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는 그 가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금 그가 쫓겨나간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가인이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낫을 배웁지 못하느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는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누가 나 만나서 죽일까봐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를 죽이지 않도록 하는 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속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베를 낳고 자기 동생을 죽였으면 3명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죽일 것이냐 아직 다른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데 여기에 성경의 기록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가인을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잉태에서 나간 것을 가인으로 했기 때문에 가인이 장남이고 두 번째가 아벨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결혼해서 지금 남자와 여자 여자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자는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수에서 지금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이 지금 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럿이 출생되어진 가운데 그들이 계속 지금 근친상관을 통해서 계속 기하급식적으로 자녀들이 지금 번식되어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가인이 아베를 죽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인이 쫓겨나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에 대한 염려를 하게끔 되어지는데 자 이제 그날 밤에 지금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면서 가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심을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이제 하나님으로 또 쫓겨나가면서 그날 밤서부터 누구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힘이 없어요 나를 지켜주는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그날 밤서부터 어떻게 했냐 그 낯선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그것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와서 뒤에서 찔른다든지 나를 어떻게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가운데 속에서의 두려움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내 인생에 먹어야 될 것들을 내가 노력하고 또 그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러한 부담을 갖고 지금 가인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인이 그날 밤에 자면서도 긴장 속에 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도 죽이지 못하러 표를 준다는데 혹시라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그러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자기의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우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했더니 아내와 동치함에 그가 잉태하여 애녹을 낳은 지나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 유목생활의 조상들이 누구냐 가인의 자녀들로부터 나오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21절 그 아오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술이 음악 예술이 이 가인의 문화에서부터 나와요 또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 그래서 철기 문명이 가인의 문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어떤 것을 그냥 아담의 시대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아담과 가인이 여지하는 그 정도가 지금 아마 구석기 신석기라고 한다면 지금 그 청동기 아니면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것이 누구를 통했느냐 이 가인의 문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철기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인의 문화는 가인의 자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의 문화는 어떤 거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범죄암으로 말며마 땅이 엉컹키와 가시던 곳이 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니까 땅의 소산을 통해서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취하게끔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먹을 수 있는 양식 자원은 한정되어지는데 그 양식을 먹을 사람은 많아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자는 맞는다 수요자는 많아요 그러면 그 한정된 공급된 자원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힘을 추구하게끔 되어져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한정된 자원을 내가 확보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많은 양식을 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문화는 주먹을 불꾼지고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누가 만약에 나한테 싸움을 건다 그러면 내가 때려서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양식을 뺏든지 내 양식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의도 터지면 내가 양식을 뺏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 한정된 자원을 누가 확보할 것이냐 힘의 힘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약육 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가인의 문화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면 살아남지만 적응 못하면 도태되어지는 것이 가인의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전까지는 가인은 힘의 문화라고 했을 때 그 제한된 양식을 주먹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짱돌을 집어서 싸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짱돌을 잘 쓰는 사람이 더 힘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가인의 문화 속에서 철기 문화가 나오면서 뭐냐 화살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창을 쓰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누가 더 칼을 잘 쓰느냐가 이제 주먹보다의 힘 짱돌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힘, 근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더 돌멩이를 누가 더 강하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는 창을, 칼을 누가 더 잘 쓰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써 힘을 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내가 제한된 양식을 확보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미래를 책임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그 힘 있는 사람 밑에 가서 굽슬거리고 그것을 먹는지 조금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가인의 문화예요 왜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런 가인의 문화들 속에서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항상 자기를 무장화시켜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나중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권력을 형성하고 사법권을 줘서 뒤에 와서 칼로 찌른다든지 또 다른 사람 것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면수게 죽인다든지 아니면 몰래 훔쳐간다든지 하면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 속에서 그 힘의 일부분을 법에다가 국가에다가 그 힘을 줘서 국가가 공권력을 갖고 그런 사람을 대신 벌주도록 하고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자 그래서 짱돌도 칼도 다 내려놓자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제한된 양식을 누가 갖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공권력이 가져다주는 권력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양식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거나 파는 것을 산 거를 통해서 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 이제 그렇게 육체적인 힘이나 칼을 쓰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총이 나왔으니까 총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뭐냐 국가의 공권력 아래 속에서 이제는 그런 자기 무장을 해제했지만 또 다른 무장을 형성하는 것이 뭐냐면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돈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돈을 누가 많이 가질 수 있냐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은 뭐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돼요 아니면 어떤 탁월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수에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고 그 힘이 돈을 갖고 있고 그 돈이 나의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문화인 이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예요 그 힘의 논리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무장화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주먹이고 칼이었고 짱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내가 돈을 가질 것이냐 돈을 많이 갖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것이냐 정보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권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건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인의 문화는 생존 경쟁이에요 왜냐 먹을 수 있는 자원은 가인의 그때보다 더 적어졌어요 지금은요 그럼 누가 이 양식을 취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자원을 내가 누리고 쓸 것이냐 그런데 나만 아니라 내 새끼까지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강력화시켜야 돼요 자기를 무장화시켜야 돼요 강해야 돼요 내가 져서는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인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야 이놈 새끼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너 너 잘 되라고 왜 공부하냐고 그래서 학원 왜 안 갔다 왔어 너 그럼 뭐 했어 너 엄마하고 그거 하고 싸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약간 먼 약대를 다니기도 하고 상당히 먼 상대를 다니기도 하시고 제법 먼 법대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가인의 문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지 자기 인생의 보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자식들에게도 그 힘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언어를 갖추도록 해야 되는 거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에는요 힘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돈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음악을 한다 기타 친다 딴 따라야 된다 그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빨략방에 드는 거 이놈새끼야 너 왜 공부를 안 하고 무슨 기타냐 드럼이냐 막 이러기도 하고요 공을 갖고 놀면 네가 이 돌대가리 같으냐고 너 공을 놀자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만 요만한 공을 갖고 잘 치기만 하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살 여섯 살 때 골프 유학을 보내 벌써 그 다음에 지금은 S라인 섹시하다는 것이 지금 여자애들 다섯 살 여섯 살 때서부터 춤추기만 잘하면 그거를 지금부터 애들을 가르쳐요 왜냐 그게 옛날에는 돈이 안 되고 힘이 안 됐지만 그거는 지금은 엄청난 돈이 되는 거야 지금 그라운드에 뛰어다니는 축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이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백억 자들이 뛰어다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연예인들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수입에 뛰어주면 엄청난 거라고 해요 연예인의 최고의 부자 박진현이가 제일 부자예요? 아니요 B가 제일 부자예요? 어쨌든 그들이 웬만한 기업 이상이 혼자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는 너 뭐 딴따라를 하든 딴따라라 그러지 않죠? 지금 어떻게 했죠? 아니면 공을 차든 뭐를 하든 하여튼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현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 너는 공부도 못해 공도 못 차 춤도 못 차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서 자꾸 그 자녀들은 우리에게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뭐냐 우리는 아벨의 문화 아벨의 문화 속에서는 이제 아벨이 죽고 새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벨의 문화 속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 그 에너지 우리의 보기의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 에너지의 활동을 통해서 그 노동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질서의 권위를 갖고 역할을 해두고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창세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을 위해서 노동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들이 뭐냐 땀을 흘려가지고 그것을 취한 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먹고 삶과 우리의 생명의 보호와 안정은 하나님이 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한번 제가 아 그게 사랑의 교회였던 것 같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거진 뭐 한 10년 가까운 얘기니까 이제쯤 해도 되겠다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한번 어디 아니 10년이 안 됐나 언제쯤이었나 한번 했는데 아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나 하여튼 무슨 대학부인데요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아니 저기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아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다 다른 교회였다 대학부인데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울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리더들이 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너무 안 들어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리더들이 뭐 만나보고 이렇게다가 누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어떤 자매 좀 만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훌쩍훌쩍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나는 무슨 영적인 무슨 은혜를 받고 그러는지 알았더니 자기가 지금 어떤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엄마가 헤어지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헤어지라고 그런데 이 자매가 이대를 다니고 있는데 아주 수석으로 입학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사귀는 남자가 홍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 야 넌 창피하지도 않니 어떻게 홍대 다니는 남자를 사귀냐고 엄마가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남자애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이 남자를 홍대 다닌다고 창피하다고 사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 가출해라 너 엄마 버려라 자기 딸이 물론 엄마는 자기 딸이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대학이 가져다주는 그 인생에 자기를 무장할 수 있는 힘이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을 사랑하니까 돈 있는 남자 힘 있는 남자하고 결혼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자식은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가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자기를 무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직장을 갖는 이유도 돈을 저금해가는 이유도 전부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된다면 나는 철저하게 자기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놔야 돼요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포기해야 돼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돼요 왜냐?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인의 문화와 하늘의 문화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말도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잇고 살지만 우리는 육으로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잇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될 자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면 속에서 오늘 이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유혹이 오게 되어지냐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뭐냐 힘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큰소리치고 나가서는 빌빌거리고 사냐 그래서 너희들도 좀 뭔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높은 위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길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도 좀 높은 위치도 가고 대법원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CEO도 되고 기업의 총수들을 대고 뭔가 사회에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쳐갈 수는 좀 기도한다고 빌빌거리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지만 말고 얼른 듣기에는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만큼 이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자기 광화하라고 하는 말인지 몰라요 그건 세상의 가인의 문화의 가치관들입니다 그 말 속에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산다 열심히 살지 않는다라는 면들 속에서 지적을 받고 삶에 어떤 강한 동기부여를 시키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우리 인생에 뭔가 하여튼 어떤 또 다른 목적을 놓고 우리가 이웃들을 더 많이 섬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한 동기부여로 그것을 한다면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높은 위치를 갖고 뭔가 세상에서 그런 힘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 너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대요 우리가 서울대학을 다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명박 장노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셨죠 지금 여러분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최고의 어떤 정책의 수반자가 된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지금 성공이라면 굉장히 큰 성공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입이 찢어지죠 지금 하나님 백성인 이명박 장노님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너무나 힘은 되죠 김영상 장노님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수위원 이경숙 숙대 총장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경숙 그분이 총장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좋으세요 저는 숙대에 한번 강의를 하러 갔다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숙대가 이게 기독교 학교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학교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기독교이기 때문에 진짜 숙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서 나는 학생들만 오는 줄 알았더니 웬 아줌마들이 그렇게 앉아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왜 동네 아줌마들이 여기 어떻게 와서 안 나와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교수님들이고 동창 선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그 모임들 보면서 참 숙대가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면석해서 인수위원으로서 그 위원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지금 여러분 뉴코와 킴스클럽 그다음에 까르프 인수하고 또 요즘 무슨 스포츠에 또 외국 브랜드 뭐 하나 인수하고 그래서 제가 하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30대 기업 안에 이랜드가 들어간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의 장모님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신원그룹이 에베네셀이 또 뭐 한국유리가 그 회장님들이 크리찬으로서 기업이 확장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저도 저희 때는 예비고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예비고사 수석을 할 때 기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말할까 공부를 안 하고 그거 인터뷰할 때 뭐라고 말할 것만 생각하고 노상은 어떤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봐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 그러면 내가 그냥 그러면 저 시골에서 국민학교 선생 되면 하나님 영광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근심해요 내가 시장에서 이렇게 땅콩 놓고 팔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냐 그래요 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면수에서 더 증겨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러면 증거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 단순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명박 장노님이 대통령으로 이번에 됐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닙다는 사람이 어이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대통령도 돼 나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교회 이번에 나온 사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그래서 김영삼 장노님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이명박 장노님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심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랜드가 까르프 인수했다는 말 듣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 기독교인들이 강한 어떤 높은 위치를 갖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영향력을 미친대요 그래서 높은 어떤 위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위치를 가졌는데 진짜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마치 태양과 같은 영광 앞에 내가 촛불을 켰다고 태양이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런 위치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를 안 가졌어도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영광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사는 것들을 통한 노동을 통해서 그런 높은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부여의 많은 관리자로 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청지기로서의 영역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같은 것으로 요구되어져서 우리를 그렇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은 가인의 문화의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를 자기 강화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속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좀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좀 비전과 꿈을 갖고 그래서 뭔가 이 나라의 그런 높은 아니면 좀 역사 속의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포기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죠 여러분 1년 동안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죄성은요 절대로 친하나님적이고 친기독교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참석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법원장 됐다 대통령 됐다 그래서 회사에 재벌 됐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난 정말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선심 쓰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뭐 예배당 짓습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돈 이렇게 좀 보내주고 아 성경금 보내주고 아 그 기독교 예배당 저게 어떻게 짓는다는데 좀 법 그거 좀 도와줘 도와줘 이런 무슨 선심을 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 속에서 그런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아 예예 이렇게 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 그 돈 다 팔고 나를 쫓을 수 있어? 너 그거 다 포위라고 해도 내 뜻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역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부단히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깊은 죄성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냥 주일날 시계불활처럼 예배만 절 대강 드리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4년 동안 대강 기독교인이라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런 높은 위치를 가졌고 그리고 여러분 높은 위치나 그런 힘은 그냥 줘요? 아무나 줘요 여러분? 아무나 줘요? 정말 피터지는 어떤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위치를 못 올라가요 그러려면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성경과 교회의 말씀 속에 안 하고 그런 일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10시간 공부하는데 내가 그 시간이 그만큼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올라가서 영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 위치를 가졌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럼 있겠지 꼭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너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세상 속에서 높은 포지션을 갖고 그렇게 사회 속에 깊은 영향력을 미쳐갔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고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집에서 죽은 사람이 어디서 다 나가서 객사했잖아요 전부 사도바울서부터 시작하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리고 어디 교회가 부를 갖고 사회의 위치에 높은 위치를 갖고 어떤 영향력을 미쳐갔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어떤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에서는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위치를 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보니까 유명해질 수는 있어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하고 유명해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기독교인이 어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장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목표로 놓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 동기가 순수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이 사람 이 사람을 잘 좀 섬기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더 나를 노력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서 하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어떤 위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훌륭한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다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야심을 갖고 그래서 그 뭐 그냥 그 자리 싸움 해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수술 뭐 어떤 성공률을 더 높이고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평점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그 높은 위치를 가져서 그런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은 이 가인의 세상의 야심과 야망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도리어 내가 정말 환자들을 잘 살리고 싶고 환자들에게 건강을 주기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왜 하냐 지금 뭐냐 이 사람 지금 수술을 했어요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을 꼬매가고 있는데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꼬매야 되는지 이쪽하고 저쪽하고 꼬맸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잘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것들아 이쪽하고 이쪽하고 꼬매야 되는 건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해야 되는 건가 그 책 그때 86페이지 밑에 나오는데 아 그건 뭐더라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야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로서 어떻게 하냐 내가 환자를 잘 돕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환자를 내가 살려줄 수가 있고 내가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환자들을 잘 돕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돈을 주네 이렇게 병원에서 월급도 많아지고 위치도 높아져 가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더 잘 섬기겠다 그렇게 되어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야 그래 사람이 꿈을 갖고 줘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나는 큰 대학병원의 병원장이 될 거야 아니 왜 병원장이 될 게 의대생이 병원장 될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비전이고 꿈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고지예요 내가 대학병원 병원장이 되는 게 내가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가 환자들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고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의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잘 도와줄 건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병을 잘 고치게 되고 실력도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니 병원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병원장이라는 위치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병원장이 되고 사회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회사의 뭐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것을 순진하면 뭐냐 여러분 한국 축구는 다른 나라한테는 다 줘도 되지만 어디한테 지문 안 되죠 우리 한국? 꼭 그거예요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들로서 뭐냐 아 이 목사는 이미 나이도 들고 나는 그런 위치 못했는데 얘네들아 너네들 지금 새파란 대학생들 아니니 너네들 뭔가 이 목사 내가 이 선배가 못한 한을 풀어다오 좀 세상에서 큰 위치를 좀 가져다오 마치 한국 축구는 다른 나라한테 다 줘도 일본한테는 안 줘야 되는 것처럼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빌빌거리지 말고 너네들 점점 잘해서 끈덩덩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순진한 순진한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하겠어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데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포지션으로 어떤 위치로 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돈이나 많은 것을 자원을 많이 갖는 것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기독교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려 이 가인의 문화의 논리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나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처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인의 문화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가인의 가치관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기영아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 너 그냥 솔직히 이렇게 말해 하나님 저 한번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히 말한다든지 하나님 저 사실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참 진실하다 너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뭐냐 하나님 주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교사를 파송할 거고 선교사들 양논을 질 거고 고아원을 질 거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이 드신 노인들을 섬겨가는 삶이 없는데 이 다음에 돈 많이 주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 삶은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내가 한 천억이 있다면 한 10억 정도 돼가지고 어디 지방카 만들려고 그러고 양논지라고 그러고 자 기자들 다 오라 그래 그리고 사진 찍고 그런 기독교인은 될 수 있겠죠 그런 기독교인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어떤 면수에서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들을 부추기는 것은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이 때로는 게을러고 게을렀던 사람들 나태했던 사람들을 좀 삶의 의욕을 갖고 열심히 산다든지 또 때로는 어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면들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한국사회에서 요구도 먹게 됐어요? 왜 이 개신교라고 이렇게 요구도 먹게 됐어요? 교회들마다 전부 다 힘을 추구했잖아요 힘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 속에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넌절머리를 하는 거예요 지들끼도 상싼박질하고 하는 것들 속에서 너무 자기의 힘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 속에 가인의 문화가 힘을 추구하는데 저것들도 같이 힘을 추구하니까 좀 뭔가 손해보고 밑지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좀 뭔가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더 더 더 하잖아요 가인의 사람들보다 더하게 더 함께 누구의 백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갖고 더 더 자기를 강화시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분위기상으로 이게 가인의 문화입니다 이게 가인입니다 자 이런 가인의 문화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냈냐 이 가인의 문화가 누구를 불러냈냐 가인의 문화가 누구냐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 바벨탑을 쌓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가 가인의 문화가 그 자기 힘을 추구해 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벨의 자선들 셋의 자선들이 봤을 때 봐요 지금 가인의 여자들은 벌써 퉁소를 불고 퉁소를 불면서 지금 음악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 청동기 철기를 갖고 자기를 단장을 해요 그리고 유목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오는 데 속에서 옷을 벌써 양털로 어떤 비단을 꾸며 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요 그런데 셋의 이 자선들은 여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염소가 죽여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는 자기를 아는 것들을 봤을 때 이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쪽 여자들보다 훨씬 가인의 여자들이 더 이쁘게 보이죠 훨씬 더 그들의 여자들을 더 탐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죄 가운데 이 살게끔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죄가 관여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노아에게 노아의 언약을 냈네요 어떻게 했냐? 보존의 언약 이 창세기의 아단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보존하는 그 언약을 다시 노아와 맺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을 다스리고 원상하여 땅을 충만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자손들도 이미 그 가인의 문화 속에 젖어있던 그 죄의 습성과 그런 가치관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결국 바벨탑을 쌓게끔 되어집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탑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런 이런 그러니까 우리 똥 있죠 똥 똥처럼 이렇게 둥그런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 성으로 여기에 그 뚝방에서 이렇게 뚝방이 이렇게 길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15m, 20m 이 정도에 있어서 뚝방을 계속 이렇게 해서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냐 높은 곳에 가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해서 흩어지지 않냐고 여기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아직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분들 속에서 그들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유목생활 속에서 그들이 힘을 요구했기 때문에 같이 몰려 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이 점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드러났던 것이 있어요 어느 날 물,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말들이 구존되어져 오면서 이들은 힘을 키워서 물난리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자꾸 높은 데를 돈만 가지면 높은 데에 올라가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바벨 공동체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 너 나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가인의 문화 속에서 이 바벨 공통전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강화시키면서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창대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의 자기 강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에요 이 땅은 뭐냐 내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대케 할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내가 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뭐냐 아브라함!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게 네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할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15장을 보시면요 15장을 보시면 15장 17절 18절 보시면 15장 17절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왁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르세되 내가 이 땅을 애급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이게 뭔지 말하면 과거에 이 고대 중동지방에서 이쪽 부족과 이쪽 부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쪽 족장과 이쪽 족장이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휴전을 맺으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장이 나와서 어어어 하면서 이제 휴전할 때 어떻게 하냐 그 고대 중동사회 속에서 그런 휴전을 협정할 때 체결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가운데 뭐냐면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배를 갈러요. 배를 찢어서 갈러요. 그래서 죽여서 노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고 치어들어온다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거의 고대 중동지방에서 여러 민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계약 방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개념을 그때 고대 중동지방 속에서의 풍습을 통해서야 이 아브라함이 인식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쪼개낸 고개 속에서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 그 쪼개낸 고개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여러분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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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먼저 2절 보세요.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서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시작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뭐가 들이라?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당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속에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는 죄는 교제에 단절을 낳습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두 사람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면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어지죠. 그렇죠? 남자 여자가 둘이 연애하고 친구라고 사귀고 있는데 이 자매가 다른 남자를 또 좋아한다. 그럼 두 사람이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의 단절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면 아마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돌아보지 않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뭐냐? 내가 다시 너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 뭐냐? 그냥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이 호의, 이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 속에서 어떤 책임질을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의 순종을 요구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가난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이 바벨 공동체 속에서 가인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사 우리는 다시 하나님 노루태주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쓰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쫓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 여러분 22절에 보면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는 것을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지 않으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또 내 씨로 말며마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지금 이 씨로 말며마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덩어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며마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님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그 자손 그 씨가 천하만민의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으로 맺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카바넌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카바넌트는요. 자른다. 히브리어로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자른다. 그래서 마치 짐승의 그 짐승의 배를 갈라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국 문화권 속에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서가 있죠.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하냐. 가운데다 도장 찍죠. 우리 한국도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도장 찍기도 하죠. 가운데. 그런데 그 도장 찍은 게 쪼개지죠. 반쪽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약속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여러분 중국에서 어떻게 이 계약서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도장을 찍기고 그 도장이 쪼개졌냐라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화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쪼개는 것들을 이런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중국 문화권 속에서 도장을 찍어서 쪼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금 누구냐. 너 아브라함 너한테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과 영원히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과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과 맺어지는 언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만 맺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너와 내 대대 자손들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들 속에 거기에 우리들도 동참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들도 포함된 거예요. 우린 실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안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면서 너와 내 자손과 대대 후손들과 영원히 세워지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절부터 보시면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돌아지지 않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한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에 지킬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한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끔 되어져요. 여러분 한례가 뭐냐면 남자 꼬추 앞부분에 살을 자르는 거예요. 포경수술하듯이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례라고 하는 것이 그 앞부분에 살을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언약 카베넛의 뜻이 뭐냐 쪼갠다 자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다 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중으로서 한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한례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뭐냐 나의 살의 한 부분이 쪼개진 것을 통해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래서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과거의 고대 중동지방에 속에서 남근 이 남자의 그 생식기는 뭐냐 어떤 면에서 생식기의 신을 통해서 뭐냐면 인간이 이 자식을 번성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기력이 그 남근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그 기력의 원천이 그런 어떤 남근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많이 생기는 것이 농경생활 유목생활 속에서 그게 어떤 힘을 추구하는 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 속에서 그런 어떤 남근을 숭배시하는 그런 신격화했던 것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뭐냐. 거기를 하나님이 언약의 언약의 표중으로 한례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 인간의 힘의 기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신들을 통해서 가인의 문화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번성케 가야 되고 내가 어떤 그 민족을 이뤄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힘의 기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이 그런 어떤 고대 중동지방의 그런 잡신들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의 원천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중으로 남자들을 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 속에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프라이드는 어디냐? 한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하나님이 구분해서 나를 불러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그런데 사도바올이 복음을 준거하면서 뭐냐냐?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한례였어요. 한례. 그래서 한례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바올이 가르치는 것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의 양반들이 자기 몸이 어떤 몸의 유교적인 개념들 속에서 몸에다 칼을 댈 수가 없는데 단발령을 내리게 될 때 막 목숨을 끊고 항구하듯이 아니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니 이런 이런 하여튼 이 사도바올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 그럼 사도바올은 뭐냐면 우리의 한례라는 것은 몸의 그 어떤 몸의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한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그 언약을 언약으로 지키지 못한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한 마리의 짐승이 쪼개지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저주에 죽이셨다. 그걸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우리들은 육체의 한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면에 우리의 마음의 한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가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의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사도바오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표중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꺼내봐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소변을 눌려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보면서 뭐예요? 아 나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 살아간다는 이 프라이드가 한례에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례를 통해서 뭘 가르치려 했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퍼져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퍼져나가면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으로 간 다음에 지금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 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열한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외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 아브라함에게도 아까 그랬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씨가 보존이 되어져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가는 방식이 뭐냐? 그때 당시 그 고대 중동지방의 최고의 강대국이 애급이었어요. 애급. 애급인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먼저 이 애급의 노예로 끌려가게끔 하셨어요. 끌려가게 하셔서 요셉이 그 나라의 이제 이인자가 되어집니다. 이인자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다 이주시키게 되어져요. 몇 명이 오게 됐냐? 70명이 와가지고 고샌땅이라는 곳을 얻고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샌땅, 애급의 고샌땅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이 70명을 죽이려고 그러면 먼저 누구하고 다른 나라가 싸워야 되죠? 애급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애급이었기 때문에 애급을 쳐들어올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70명을 보존하사 400년 동안 이 70명이 이제 유아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쳐서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으로 키우시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이 숙성되어 이 숙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70명을 보존하시고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며마 천안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아브라함의 그 씨를 보존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애급이라고 하는 강대국 속에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냐? 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물론 그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채색옷을 입은 거 그때 당시 왕자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라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엘이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더 사랑했댔어요. 그런 면수에서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했댔어요. 그래서 왕자처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들로부터 항상 질투했고 또 요셉이 뭐냐? 이렇게 말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들이 좀 이렇게 농땡이 치고 있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못 본 척해야 되는데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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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있죠? 저기서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놀아. 이런 어떤 말들을 가서 고자질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항상 형들에게 있어서 어떤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앉아서 꿈을 꾸게 됐어요. 그게 요셉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양을 치면서 이렇게 뭐냐? 형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 지금 널다른 어떤 들판 가운데 양들이 풀을 뜨는 거 뭐냐? 요셉이 그래 한 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뭔가 인생이 좀 뭔가 그 성공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 인생이 꿈을 가져야 돼. 청년의 야망을 가지라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턱을 괴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뭐냐? 아 여러 가지 단 곡식들이 있는데 그 12개의 곡식단들 중에서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든지 하늘에 별과 태양과 달들이 있는데 그 별들과 달과 태양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잤어요. 자는데 꿈이 꿔진 거예요. 꿈이 꿔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절대로 자기가 인생에 어떤 꿈을 그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을 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는데 꿈이 꿔졌어요. 어떤 꿈이 꿔졌냐? 아 단들이 11개가 나한테 절을 하네. 아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들도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이 꿔졌기 때문에 잠에 대해서 이제 깨를 난 다음에 형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듣다 보니까 뭐야? 자기가 제일 우리한테 으뜸이 된다는 말과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채색 옷을 입는 것 속에서 또 형들한테 했는데 또 네가 우리들의 어떤 으뜸이 된단 말이야? 이런 면 속에서 형들에게 지금 어떤 미움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형들이 뭐냐? 저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제 유다나 루벤을 통해서 죽지는 않게끔 되어지고 결국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급당으로 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애급당으로 가게 돼요. 그 애급당으로 가서 지금 가면서 지금 어떻게냐? 요셉이 막 어떻게 자기를 웅등에 빠뜨릴 때도 울지 않았겠어요? 형 형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형 살려줘 살려줘. 그런데도 웅등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을 팔 때 그 상인들한테 노예로 끌려가는 것처럼 팔려갈 때 여러분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요셉 아 여기 낙타에 올라타십시오. 아 너 이렇게 하십시오. 자 가다가 목이 마르면 자 물 드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끌려가면서 형들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형 형 형 살려줘.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런데 매정하게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형들을 요셉은요 형들을 계속 불렀어요. 저기 저기 지금 안 보일 때까지 형을 찾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안을수록 그리고 그가 이제는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들을 행해서 노예로 끌려갈 때 마음 속에 형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미움. 형들에 대한 어떤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그런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자 노예예요. 노예. 노예. 노예가 여러분 노예가 거기서 지금 일하는데 밥을 제대로 주는 거 자기가 알아서 먹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무슨 상전처럼 대접받겠어요. 노예를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생활이 무슨 아 노예. 그래 내가 지금 노예이지만 나는 꿈을 가졌어. 볏단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야. 달과 별과 태양들이 나를 절할 거야.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나는 이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런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지 않는 생존을 삶을 살아가는 노예예요. 노예. 언제 파리 목숨처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그 함께 하심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그 집을 집사로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까지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노예 생활이지만 이제 좀 그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고 좀 이제 두 발 뼛고 살라고 하는데 아 정말 이게 웬 여자가 이 불독같이 생긴 여자가 아줌마가 자꾸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총각이니까 또 아직 젊으니까 성적 욕구가 있을 텐데 아니 이건 처녀도 아니고 불독같은 그 뚱뚱한 아줌마가 자꾸 자기하고 자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우리 주인이 보디발이 나한테 모든 건 다 맡겼지만 당신을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뚱뚱하고 불독같이 생긴 여자인데 아 이게 포기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꾸 붙잡니까 옷을 벗고라도 그냥 도망나 나온 거였어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유혹을 받았다는데 그 여자가 남자가 여러분 치마만 두르면 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귀족 부인이었기 때문에 불을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도 요셉이 만약에 그 여자의 외모나 그 여자의 어떤 것들 속에서 무조건 성적인 것을 다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뭐냐 도려 끔찍해서 도망올 수도 있겠죠.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내 여자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데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하나도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도려 살았다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건 사실 없는 말인데 제가 조금 왜냐하면 제가 조금 요셉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더 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은 지금 살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글쎄 그렇게 살았다 그러는데 이 불독 같은 이 아줌마가 이 뚱뚱한 아줌마가 아니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생긴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저 요셉이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그러려고 그랬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 누명을 쓰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쨌든 종이었던 그리고 한 집에 집사였다 할지라도 종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 감옥소가 안방처럼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얼마나 요셉이 무너졌겠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형의 생각만 나면 더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생각나 꿈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로 살아가야 될 노예예요. 노예. 무슨 내 인생에 무슨 누가 볏단이 와서 나한테 절을 하고 태양과 달이 절을 해.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옥 속에서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거기도 성경이 뭐랬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돌보시는 가운데 형통케 해서 옥에서 그 간수장이 어떻겠냐.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 같은 감옥에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주는데 마침 그 감옥에 어떤 사람이 와 있었냐. 지금 우리나라만 영의정 자의정인 것처럼 이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신음하는 이런 어떤 비서실장급들이 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음식이나 이명박 장노님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길거리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해장국을 먹기로 했으면 그냥 해장국만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다른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먼저 그 비서들이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가 그냥 접속적으로 먹어서 지금 경호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음식도 먼저 다른 사람이 시식을 한단 말이에요. 독살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지금 떡 맡은 자와 이 포도주를 맡은 자 있는데 자 이 꿈들을 꿨어요. 이 사람들이 꿈을 꿨을 때 떡 받는 사람은 이제 당신이 3일 만에 죽을 거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어질 것이라는 꿈을 풀어주게끔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술관원장한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당신 복직될 때 그로 갔어요. 그런데 이 술관원장이 뭐 옥에서 만났던 사람일 줄 알고 그냥 바로왕을 섬기고 있었다가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 때문에 극정하는 것을 통해 이 술관원장이 생각났어요. 아 그 옥에서 자기 꿈을 풀어줬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바로왕한테 와가지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셉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와서 꿈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하냐. 야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할 사람 너밖에 없다. 네가 국무총리하라는 거예요. 이인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급이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에서 왕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을 중요시하는 혈통을 중요하시는 왕정국가 속에서 왕의 꿈을 풀어줬다고 영의정시킬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지금 대마도에서 낚시질을 하던 일본 사람이 일본분이 저 일본 선교사였어요. 제가 외놈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본분이 대마도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그만 파도에 밀려가지고 지금 목포 앞바다에 쓰러져 오게 되었어요. 자 근데 거기 목포에 지금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던 영의정과 자의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영의정과 자의정이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자의정은 참수를 당할 거고 영의정은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꿈을 이 일본 사람이 풀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종대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꿨는데 이런 그 창살 이렇게 한옥집의 창살들이 그 창살들이 막 깨져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는 해서 다시 복직대왕 했던 영의정이 괴로워하니까 아 내가 목포 바다에 그 귀양살이를 했을 때 거기 일본 사람이 자기 꿈을 했다니까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그 세종대왕의 꿈을 풀어줬어요. 왕이시오 그게 창살이 때려지는 이것을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건 기옥이고 그것이 이렇게 깨지는 건 미음이고 합쳐짐은 비읍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꿈을 풀어줬다라고 그 일본 사람을 영의정시킬 수 있어요. 왕정국가 속에서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데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애급의 왕이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셉을 영의정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국무총리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 요셉을 국무총리로 시킬 때 그때 애급의 바로왕이 순수혈통의 애급사람이 아니었어요. 피가 섞인 애급사람이었어요. 피가 섞인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피가 섞인 왕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면 속에서 어떤 지금 다민족들이 형성되어지는 가운데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죽은 다음이에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지금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들어섰을 때는 누구냐. 모세 때예요. 모세 때는 뭐냐. 여러분 모세는 어쨌든 주소온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왕자예요. 바로의 왕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누구죠? 바로의 딸의 공주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왕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애급의 왕자인데 여러분이 왕정국가의 왕자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는 애급사람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싸워요. 애급사람을 하나 때려 죽였다고 왕자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무리 여러분 연상군이 그랬다고 연상군이 어쨌든 지금 세자인데 가서 어떤 무슨 사람 하나 여러분 한국사람 죽였다고 조선사람 하나 죽였다고 여러분 도망가요? 왕정국가 속에서는 왕자가 천명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어쨌든 바로의 왕자인데 어떻게 애급사람을 하나 쳐줬다가 도망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죠. 그래요? 그게 왜 그랬냐? 모세가 왕자로 있을 당시에는 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일 때는 애급의 왕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 애급의 순수 혈통을 가진 왕자로서 바로왕이 들어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순수 혈통의 애급 왕이 들었으면 왕가 속에서 있게 되어져요. 그 왕가 속에 드는데 그 왕가를 이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왕권 다툼이 생겨요. 왕자들 가운데. 그런데 지금 누가 되냐? 모세는 주소온 아들이라는 것이 이미 궁궐 속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애급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피가 섞인 애급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되어져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왕자들의 왕권 싸움에 결정적인 아주 실수를 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 다툼에 모세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급의 왕의 순수 혈통으로 들어선 그 왕가 속에서 이 모세의 이 실수는 자기가 피가 섞인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왕권 다툼에 결정적인 그런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가운데 속에서 왕권 다툼에 모세를 해야려고 하는 것 속에 그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급의 왕을 피가 섞인 왕을 세우기도 하고 순수 혈통의 왕을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2008년에 지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다가 또 러시아의 푸치니 중국의 후진타워가 이제 한국의 이명박이 마치 이런 대통령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한나라의 흥망생사가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애급의 왕, 왕가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요셉이 요셉이의 그 꿨던 꿈은 뭐냐 이제 국료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바로가 꿨던 꿈처럼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됐고 이제 7년에 흉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급단의 흉년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오게끔 되어져요. 이런 면수에서 여러분 요셉이 한 것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왕가의 궁궐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냐 전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살아오래 양식을 살아오게끔 되니까 자 너희 양식을 살 거여서 돈 내라 돈 다 갖다 해서 양식을 해야 돼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럼 가축들 갖고 와라 그다음 뭐야 땅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어떤 면수에 그때 당시에 인민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전부 궁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애급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전부 그들의 모든 재산이 바로 왕궁에 다 속국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보면 속에서 그 사회 인민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는 것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입장 속에서 지금 바로의 왕궁은 엄청난 부와 힘을 갖게끔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애급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 누구냐 지금 이 70명대인 야곱의 자신들도 지금 뭐냐 지금 이 가난한 땅에 있으면서 여기도 가뭄이 들여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 애급에 가봐라 그래서 형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라 애급까지 오게끔 돼요. 돈 들고 와서 자 이제 요셉의 국무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지만 양식을 구하러서 왔어요. 그런데 딱 앉아서 이 요셉이 보니까 누가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 형들이 온 거예요. 자기 형들이 이 형들을 보는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내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동안의 고생들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것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지난 날의 이 한들 그 누구의 이 형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 지난 날의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비로소 꿈이 생각났어요. 꿈 옛날에 자기가 잠자다가 꿨던 꿈이 생각났어요. 아 그때 볏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아 태양과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게 아 이것 때문에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급으로 먼저 보냈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급당에 먼저 오게 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형들을 복수할 필요가 없겠구나 형들을 내가 죽일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들을 통해서 내가 팔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하나도 안 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꿈이 없었다면 아마 요셉은 형들을 죽였을지도 모르죠 복수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형들을 드디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무슨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무슨 비전과 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야 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절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거 꿈에도 생각하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도리어 구약율법에는 꿈꾸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저주예요 꿈을 꾸는 거는 꿈꾸는 자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뭐를 했냐 요셉은 그야말로 그의 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이 형들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데 그 꿈이 사용되어 졌습니다 자다가 꿈을 꿨던 꿈이 그러면 요셉이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워놓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이 애급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가난을 떠나서 나가게 될 때 나가게 될 때 내 해골을 매갖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해골을 옆에 섰던 애급 대신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 화려한 애급의 매장지가 있는데 아니 왜 자기 해골을 매갖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지 애급 사람들은 그 대신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화려한 애급 땅에 내가 매장지에서 내가 묻혀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비록 그 땅이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에 이 가난한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내가 묻혀야 될 그래서 여러분 11에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을 나열할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을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을 뭘 갖고 이 히브리서는 이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게 됐냐 히브리서 보면 그가 이 해골을 매갖고 나갔던 이 사건을 이 믿음의 영웅으로서 그를 그리게 됩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2절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게 요셉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것은 어떤 거냐 요셉은 자기가 가졌던 요셉의 만약에 꿈을 꾼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비전과 같은 꿈을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가난한 땅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있는 그 땅에 내가 묻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진정한 꿈이었어요 오늘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가인의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젊은이들 향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야심과 내 인생의 어떤 야망을 그려가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그것을 갖고 요셉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완전히 논센스입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냥 요셉의 본문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청년의 야망을 야심을 가지라는 말을 갖고 가면서 여러분은 젊었을 때 꿈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거기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갖고 꿈 얘기를 하면 그건 틀린 일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냥 그래도 양보해서 요셉이 만약에 꿈을 가졌다면 요셉이 꿈꿨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과 임재가 있었던 그 가난한 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될 나라는 뭐냐 우리가 여기 지었죠 이 현재적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오늘 이 땅에서 이 가인의 문화 때로는 이 세상에 화려한 매장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이 꿈꿔야 될 세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질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원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들을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주거의 이 땅의 세상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모세처럼 이 땅에서 비록 내가 경제적인 면에서서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십자가의 일을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면서 이 땅에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힘없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그 약속의 땅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꺼야 될 꿈이에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만약에 정말 그런 가인의 문화를 위해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어떤 그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그런 영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것이지 오늘 이 땅에서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내가 높은 위치를 갖고 내가 무슨 돈을 많이 가져와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뭔가 인심 쓰고 살아가는 것 정도 속에 내 인생의 비전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그것은 인간의 야심이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지 그것이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이 썩어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비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오늘 이 지구촌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나의 계획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것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오종현 목사님이 미국의 남가족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이 3천명 4천명 됐어요 자 그때 오종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5만명이 됐어요 여러분 5만명이 됐다고 오종현이가 요종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마치 남가족에 있을 때는 그냥 한 3천명 4천명한테 쓰임 받았다가 한국에 와서는 5만명이 덕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종현 목사님은 오종현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기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여기서는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면수에서 숫자적인 양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출세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골에서나 아니면 도시 변두리에서 다섯 명, 50명 될 것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패배자입니까? 왜 이런 어떤 교회마저도 너무나 세속적인 이 가인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러면서 전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국무총리되라고 여러분 국무총리는 백성들 중에서 몇 명만 될 수 있죠? 몇 명만 될 수 있어요? 한 명 그러면 여러분도 국무총리되십시오 그러면 누구끼리 경쟁해야 되죠? 우리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거야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우리들에게 서로 난리를 쳐야 되는 거야 왜? 그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인의, 그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사람을 짓밟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열심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가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당으로 왔어요 애급당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와 맺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맺는 언약 저기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오늘 한 시간을 더 하자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자 모세, 자 보세요 출협교 6장 6절 자 출협교 6장 6절 지금 42분이거든요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야곱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70명이 70명이 애급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지금 야곱의 자손 70명이 지금 400년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으로 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협급하게 되어져요 그 출협급하게 되어지는 출협급하는 가정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왜 애급해서 너희 민족을 끌어내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협교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 애급 땅에서 지금 400년 근데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출협급하게 되어져요 43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을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급 사람의 무거운 진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여화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율법의 언약입니다 율법 그래서 모세에게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신해산 언약을 그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신명기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먼저 보기 전에 출협기 19장 19장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협기 19장 4절 5절 6절 나의 애급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해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을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해산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서 율법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결국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1세대의 자식들 자녀들과 다시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아업 땅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랩에서는 지금 1세대가 신해산에서 모세가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언약에 동참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호랩에서 1세대의 언약을 어기었던 그들은 죽게 되어지고 이제 2세대들입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아업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니라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해금 땅에서 너희 목준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니 그러면서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나 너희 몸에 옷이 날지 않았고 너희 발이 신이 해아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치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0절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노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줄 추세요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 이게 지금 모합당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가운데 그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령 집화의 장로들 유사들 이 지도자급들이죠 그리고 남자들 그런데 그 언약 속에 유아 어린아이들 여자 아내들 심지어는 진중에 있는 객들 손님들 그다음에 나무를 패는 물 깃는 종들까지도 다 그 언약 앞에 세우게끔 되죠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어린아이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침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 우와 이렇게 많아요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 세례를 뭐 때문에 주느냐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거냐면 유아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신앙 속에 언약의 자손이라고 여러분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 유아들 여기에 유아가 없었으면 아마 장로교들도 유아 세례를 못 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때 어린아이들도 시킨 거예요 아직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고백 속에 이 아이를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린아이가 커서 자기의 인격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정식 교회원 그래서 입교 교회에 들어가는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교회의 축복과 더불어서 의무와 또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정교인이 되는 것처럼 입교식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유아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언약 속에 누가 들어갔냐 여자가 들어가요 이 안에 만약에 여기 여자 안 집어넣었으면요 만약에 우리는 교회에 여자들은 못 들어오는 거죠 부모였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쪽에 이스라엘 중동지방 쪽에서는 뭐예요 여자나 애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죠 세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들들은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갔냐 진중의 객들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나무를 캐는 자와 물기는 종들까지도 다 이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걸 미리 하면 우리가 요나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요나가 하나님이 니뉴에로 가라고 그러는데 니뉴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까 그랬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간 것은 요나가 갖고 있는 선민의식 그래서 편협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사관을 갖고 있는 그 요나가 이방 땅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뉴에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갔다 불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요즘 이런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 민족주의라는 말이라든지 국수주의라는 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150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를 갖고 그 개념을 갖고 지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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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모르겠다 1700년, 그러니까 700년, 1700년, 1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하면 어, 1700년, 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몇 년, 그러니까 요나의 그때를 해 수를 내가 지금 잠깐 정확하게 말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에 만들어졌던 민족주의라는 말, 국수주의라는 말을 갖고 어, 갖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니까 2008년 2000년이라고 그러고 2700년 전 하여튼 대략 2700년 전에 있었던 요나를 그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과연 국수주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을까 민족주의라는 말을 알았을 거냐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다세스로 도망갔던 것이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사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추급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서 못 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유대인으로서 6월절에 동참할 수 있고 유대인으로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아까 한례를 받으라고 할 때 아까 우리 아브라함 때도 안 읽었는데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한례를 받을 때 유대인들처럼 한례를 받을 때 유대인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모합당에서 맺는 언약 속에서도 물깃는 나무 패는 종들도 같이 유대인들의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모세 때도 그랬고 이미 아브라함 때도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유대인들과 같이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모세 이후 때는요 물세례를 받고 토라를 지키겠다라고 그러고 한례를 받으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6월절과 그리고 유대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한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은 개처럼 그건 정말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제가 물세례를 받고 토라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한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형제처럼 여겨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이었던 요나를 향해서 이방 땅 그것도 뭐냐면 그때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는 그때 당시 지중해에 있어서 가장 악랄한 악동이라고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죽이면 그냥 이렇게 죽여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여둘 그거 어떻게냐 사람을 껍데기를 벗겨서 죽여서 그 껍데기로 북을 만들지 않나 또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장작 쌓듯이 쌓아놓지 않나 아주 악랄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치를 떠넣던 그 니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뭐냐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서 아니 지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방인이지만 물세례를 받고 토라를 지키고 한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 수는 있는데 아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데 나보러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니누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만 못 이해했냐 700년이 흘러서 700년이 흘러서 800년 그러니까 700년이 흘러서 지금 베드로 때도 이걸 이해를 했어요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어요 요나만 못 이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지금 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뭐냐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지금 이 땅에 뭔가 이루어질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뭐냐 부정한 짐승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나 안 잡아먹겠다 그래서 세 번이나 그러니 다음에 그 보자기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 마침 노크가 그 요파에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보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어떤 백부장이 자기 사람을 울린 거예요 이 고넬료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뭐냐 그 요파에 가서 베드로를 델고 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가 끝났는데 지금 누가 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계십니까 지금 저희 주인님이 베드로 당신을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유대 사람 나를 부른다는 것들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뭐가 있었냐 환상이 있었어요 부정하다고 하는데 나는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연하게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석대냐 그러는데 그 베드로가 멈추멈추 하는데 천사가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 가라고 말해요 가라 그래서 성령이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고넬료한테 당신 알죠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죠 그런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였어요 내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죠 그런데 왜 불렀습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여차여차여차해서 저차여차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순절 마가다랑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유대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이 복음의 선물이 주어진 성령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뭐냐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라는 것 같고 그 베드로를 힐란하는데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환상 중에서 안 먹겠다 그러는데 누가 와서 가라 그래서 갔다니 이렇게 해서 성령인데 내가 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냐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때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준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들이 온다면 모를까 그런데 주님은 뭐냐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의 명령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의 이 민족을 부르셔서 열방의 이방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선민의식 속에서 자기들이 그 축복만을 누리겠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한 어떤 책임과 의미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베드로가 고넬류를 만날 때까지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도 이방인들을 동참을 시켰고 지금 모세와의 언약 속에서도 지금 어린아이들, 여자들, 진중에 있는 손님들, 종들까지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도 포함시키느냐 15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우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는 자에게까지니 그러면 모합당의 언약에 함께 서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들, 우리들까지 마치 아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너와 내 자선과 대대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대대 후손들이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참되어지는 것처럼 이 모합당의 언약 속에 거기 있지 않은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언약에 동참시킵니다 그래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게 모세와의 언약 속에 그리고 그들이 가난 땅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적용에 가서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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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인데 역대하 7장으로 봅시다 역대하 7장 그러니까 더 많이 뛰잖아요 사무엘하 7장보다 역대하가 7장이 더 좋네요 자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역대하 8장 역대하 8장 역대하 8장 역대하 8장 역대하 8장 역대하 9장 역대하 8장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역대상 17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인데 그런데 사무엘하 7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여우수와 이에서 가난 땅에 왔어요. 가난 땅에서 여우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그들에게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누구냐. 사사시대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다른 적들하고 싸울 때는 다른 나라들이 다 왕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퇴게 해주겠다라는데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기름버 세울 것을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이 뭐냐. 사울 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유당 세 번째가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여러 보암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돼요. 그래서 열 개의 집화가 북쪽의 여러 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남쪽은 유다와 베녀면 이 두 개의 집화를 통해서 유다가 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유다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 국가가 되어져요. 남쪽과 북쪽으로. 그런데 북쪽은 열 개의 집화 남쪽은 두 개의 집화. 그렇게 갈라져서 북쪽의 열 개의 집화들은 계속 왕가가 단절이 되어져요. 반역에 의해서 새로운 왕가들이 들어서게 되어져요. 뭐 그렇지 않겠는데. 그러나 남쪽의 유다는 계속적으로 그 왕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북쪽은 점점 더 우상을 섬기고 바하를 극도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왕가들로 바뀌어가게 되고 남쪽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도 멸망을 시켜서 바벨론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신민지 아래에서 통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 신민지 통일을 이루다가 그러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로마의 신민지 하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빨리 다윗을 왕으로 직위를 시킨 것이 아니라 20년 25년을 뺑뺑이 시키는 거예요. 사우랑한테 시달리게끔 되어지고 그다음에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왕으로 타다가 북쪽까지 완전히 통일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다윗이 너무나 많은 고난의 시련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어요.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어느 날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누워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난 날 너무너무 고생을 했지만 자기가 사실 목동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다른 자기 형들은 불러도 사무엘이 기름을 묻겠다고 그러는데 이세가 이 다윗을 그냥 너 양 좀 지키고 있으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묻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지금 저 양을 치고 있는 내 아들 막내가 있는데 저기 다윗이 있습니다. 데려오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무라고 해서 왕 됐던 그런 그렇던 자기예요. 정말 나는 보잘것 없는 그런 난데 그 양을 치던 목동이에서 나를 불러서 나를 기름 부어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 자기를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법계를 갖고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지성조를 지어놓는 하나님의 집이 텐트로 된 장막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냐 그래 정말 내가 이렇게 오늘날 이런 백향명에서 이런 통일왕국을 이루고 왕 노릇하는 이런 감사함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집을 져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을 집을 위해서 멋있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져서 하나님 위패를 하나를 써놓고 거기다가 제스상을 쳐놓고 양을 소를 염소를 천마리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길을 못하냐. 너 다윗한테 가서 말해라. 야 니가 양을 치던 그 목동에서 너를 불러서 내가 한나라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야 니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나를 지금 갖다가 어따가 집어넣겠다라는 거냐. 니가 나를 어떤 집을 느꼈냐.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지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윗 너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다윗의 왕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야. 왕가가 이어져 가는.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을 하나님 당신의 집으로 삼겠다라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집을 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은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용진이가 있어요. 용진이가 용진아 용진이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를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학교만 갔다 오면 강아지가 뽀뽀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노상 강아지 데리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실 길거리를 헤며던 똥개였는데 나를 저 용진이가 이렇게 이 주인님이 데려다가 나를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뽀뽀해주고 집에서 같이 침대에서 살 정도로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강아지가 내가 우리 주인인 용진이를 위해서 용진이 주인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를 져서 드리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강아지가 열심히 동네에 가서 나무치파리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집을 줬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어떻게 용진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 계집이지. 거기에 어떻게. 그러나 그 마음은 가상한 거죠. 그 마음은 알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이 발등상이란 말. 발등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왕이 한 나라를 접수하게 되어지면 가서 올려놓는 발단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 나라를 접수하고 다스린다라는 게 발등상이에요. 내가 통치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이 보자고 땅이 하나님이 통치했는데 나를 어디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어디다가. 이게 마치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10에 23승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 속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 내 건데. 내가 다스린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다윗. 지금 다윗이 왕정국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윗의 백성이죠. 다윗이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다윗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을 자기 집처럼 하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다윗의 집인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루오봄이 되면 루오봄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다가 다윗의 자선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들을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듯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다윗의 자선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당신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다윗이 모른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삼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삼고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할 것을 이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다윗도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잡고 천번제를 드리죠. 천번제. 이 천번제라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 이 고대 중동지방 속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위대함은 제사로 드네야 되는 재물의 양을 갖고 그 신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그래서 제사를 천번 드렸다는 이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천번제를 드렸어요. 그 말이 뭐냐. 천마리의 양과 소를 잡는 거예요. 천마리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부귀 영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극도로 표현한 것이 뭐냐. 소와 양을 천마리를 잡아서 그 예루살렘의 양과 소의 피가 또랑을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재물을 잡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사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여러분 그러면 천번을 하려면 하루에 한 번씩이면 몇 번 해야 돼요? 거진 2년 반을 해야 돼요. 왕이 거기 가서 제사를 2년 반을 해야 돼요. 그럼 하루에 열 번씩 드려요? 열 번씩 드린다 해도 306일. 열 번씩 드리면 얼마 동안 하면 되죠? 열 번씩 하면 365일. 열 번. 뭐지? 얼마 동안 하면 되죠? 100일 정도 하면 되겠네. 100일 정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하루에 그럼 열 번 한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열 번씩 하는데 한 번씩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럼 잠도 안 자고 드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마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위대함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언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보세요. 역대상 17장 7절. 연하여 내종 다유세계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했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히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유세계에 구하느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어질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 그림자로서 다윗이 지금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권, 다윗을 통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릴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표적으로 지금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과의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성경을 늦게 찾고 못 찾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찾은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이사야 김카샕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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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나라의 왕으로 그 메시아가 한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도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급당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느냐. 이 모세와의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느냐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남편 로드 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해산에서 모합당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얘기를 조금 하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되어지냐면 지금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는 농경생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땅의 소산물을 먹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목생활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보존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가난한 땅에 딱 들어가고 만나가 딱 끝이잖아요. 뭐냐. 이제는 만나가 없어지니까 뭐예요. 내 스스로가 먹을 것을 채워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먹을 것이 양식이 가난한의 농산물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양을 치고 소도 치는 유목도 있지만 그런 농경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봤는데 지금 만나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는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산물을 먹을 것을 많이 가져야지만이 나와 우리 집 식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안 해봤는데 그럼 농사를 많이 해서 곡식이 많아져야지만이 내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이 보존해 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으로 풀 한 포기를 심을 수도 없고 하늘에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는 그 철저하게 인간이 무능력했던 그 광야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을 인도해왔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가 없는 그 광야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40년을 훈련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는 자라고 가르쳐줬는데도 이들이 딱 만나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냐? 어? 이제는 여기 있는 소산물을 먹어야 돼. 그래서 있는 건 먹지만 그 다음에 먹을 것들을 자꾸 비축해가야 될 것 같고 그들이 그걸 쌓아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먹을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했냐?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화를 통해서 가난한 모든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 땅을 점령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안 하는 가운데 했으니까 어떻게 했냐? 가난한 족속들도 같이 살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가난한 족속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보니까 농사가 지을 때 되면 밭에다가 어떤 것을 하냐? 농경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태양이에요. 비를 일조량이 어떻게 되어지냐? 비가 어느 만큼 오게 되어지냐? 이 태양이에요. 그 태양신과 그 다음에 농경 생활에 또 중요한 것이 인력이에요. 그래서 여신을 통해서 자식을 번성케 하는 다신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양신이 바할신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번성케 하는 여신이 아세라신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논바닥에다가 어떻게 하냐? 태양신인 바할신과 여신인 아세라신의 목상을 찍어서 거기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그 가운데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풍년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목 생활의 신이었지 농경 생활의 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만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믿음이 없으면 뭐냐? 농산물이 계속 많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풍년이 들어야지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유목신이신지.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야 돼.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바할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풍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할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한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뿌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못된 존재인지 모른다고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과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건 내가 내일 아주 귀가 닳도록 이야기할 거예요. 내일 하면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가난 땅에서 농경 생활로 바뀔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 달라져요.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는 자가 나다. 내가 너희들의 과실을 떨어뜨리지 않게 할 거고 황충이 너희들의 곡식을 먹지 않게. 전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신뢰려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도 봤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농경 생활에 통한 추수의 곡식들이 자기네를 먹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서서에서 사도마울이 뭐라고 말했냐. 탐심은 곧.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느라. 그래서 결국 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냐. 탐심 때문에 우리 욕심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령이었던 김소령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중룡으로 진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중룡. 그리고 점심 먹고 2시에 절에 가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해요. 왜 그러냐. 부처님. 그래서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나는 중룡이 되면 되는 거예요. 중룡으로 진급하기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은 뭐냐. 내 인생의 가인의 문화에 나를 강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탐심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그 의존에서 그것이 나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가난장에 이상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하신과 아세라신을 생기면서 하나님의 이 모세의 언약을 파괴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 나 여호가 말하느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뭐냐. 지금 모세 때에 주신 율법은 돌판에다가 새겨진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뭐냐.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다가 새겨진 법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내 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도록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저에게 준 땅 너희가 과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을 내 의지로 지켜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는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둬서 우리 마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윤례와 법들을, 율법을 지켜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을 내 의지가 지켜가야 된다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을 성령님이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 백성은 너희 안에 성령을 부어서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윤례와 법들을 지켜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서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 끝났다. 말라기에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4장,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에서 4장, 5절 말라기에서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호세와 요하일,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음, 하바쿠, 스바니, 하카이, 스가라, 말라기 지금 이 소선지자와 대선지자들이 있게 되어져요. 이 선지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북쪽을 예언하던 선지자가 있고 어떤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활동하던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호세와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언제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성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어느 나라 그러니까 북쪽이냐 남쪽을 예언했느냐 아니면 두 개를 다 예언했느냐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케스가리아 말라기가 지금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전 이제 마지막 선지자들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하케스가리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로 말하면 니에미아, 에스라, 에스더 아니요. 저기 뭐죠? 그러니까 사사기, 루키, 사멸상하, 열한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그때가 니에미아 때가 하케스가리아 말라기 때하고 역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역사서로 이렇게 쭉 이야기한다면 그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속에서 시간상 어떤 사람이 먼저냐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소선지자와 대선지자를 나누는 것은 성경의 양 그래서 성경을 인쇄하던 인쇄업자가 구분한 거예요. 이 장절과 소선지자, 대선지자는 그 성경의 길이 양을 갖고 성경 인쇄업자가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야, 예레미아,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무, 하바크, 스바니아, 하케스가리아, 말라기는 소선지자라고 말해요. 그거는 성경의 길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한 시기가 다 다른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부에서 성격 공부를 하면서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구약의 마지막 활동했던 게 니에미아 다음에 지금 니에미아서의 그거와 같이 그때 하케스가리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뭐냐. 주의 날,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들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막 그들이 울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들에 대해서 안택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우상을 섬기는 위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그들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그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물론 니에미아, 수룩바바를 통해서 그들이 3차 귀환이 되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 돌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의 신민자에 있는 거죠.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말라기를 통해서 뭐냐.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날이 그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부귀영화의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실해서 바벨론의 신민자였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와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다음에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유대의 문학이 이루어져요. 유대의 문화. 유대 사람들의 문화와 함께 그들이 뭘 하냐. 이 주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다. 구원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게끔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라게 되어지냐.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날을 준비시킬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하냐. 엘리야가 지금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듯이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할을 엘리야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이 되면서 그 유대문화의 전승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계속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게 되어져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지금 이제 400년 동안 됐을 때는 바벨론이 포로가 아니라 이때는 어디에 포로가 있었어요. 로마의 포로로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신민지하에 있었어요. 그 로마의 신민지하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그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다시 그 로마에 억압당했던 우리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억압당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다윗의 성전을 재건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야지 됐냐. 지금 말라기 선자가 엘리아가 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아가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엘리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갑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면 예수님 앞에 누가 등장하죠 항상?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자 세례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태도 세례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3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4절. 자 1절부터 보자. 자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요한이 이리로 유대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회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로술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총을 해보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의 패션이 뭐예요? 약대 토로술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고 지금 말했죠? 엘리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아가 와야 되는데 지금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요한이 요단가에서 지금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세례요한의 복장이 뭐냐? 약대 토로술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의 유대 전승 속에서 그들은 주의 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기 전에 엘리아가 와야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한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열한기하 1장 8절. 보세요. 열한기하 1장 8절. 이 마태복음을 다시 올 거니까 손가락을 끼우시고 열한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아의 패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엘리아가 어떤 복장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냐? 열한기하 1장 8절. 자 7절 8절 보면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냐? 저희가 대답해야 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돼 그는 디셉사람 엘리아로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활동하던 엘리아의 복장이 뭐예요? 엘리아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아가 털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아는 털이 많았던 사람이든 털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그 학대와 착취 속에서 억압되어져서 지금 고통을 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앞에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엘리아가 와야 돼요. 그런데 엘리아가 와야 되는데 어느 날 요단강까지 가니까 뭐야?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쓰는 사람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콧대 높은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전부 요단강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올이라 한 엘리아가 저 사람이라면 이제 누가 등장할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할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한테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메시아가 와야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선지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엘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누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가족들을 뛰고 있는 엘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 사람이 올이라 한 엘리아라면 이제 곧 메시아가 등장할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전부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올이라 한 엘리아일까 하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 예수님께서는 뭐라냐? 마태복음 11장 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자 12절부터 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은 이라 어떤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질겨받을지 때 올이라 한 엘리아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보시면 지금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콧대 높은 지도자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을 과연 누구라고 할 것인가 하면서 결국 세례 요한을 그들이 엘리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대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엘리아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미로 대우하였더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깨닫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아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바로 그 올리라 한 엘리아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되냐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언약의 계승 속에서 지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아 그 오리라 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엘리아가 오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21절 보이세요 아 맞다 요한복음 1장 21절 자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이제 봐요 또 묻대 그러면 무엇 내가 세례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자 19절서부터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장되는 레유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세례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루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대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아냐 가로대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아니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는 때 자긴 길을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정작 자기는 엘리아라고 묻는 질문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아가 아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리라한 엘리아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하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리라한 엘리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아가 왔다고 했는데 그 400년의 유대 전승 가운데 속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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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설이 흐르고 있었냐 여러분 엘리아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예 죽지 않고 승천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문학 전승 가운데 속에서 엘리아가 그냥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아가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엘리아가 다시 온다라고 할 때 그런 그 엘리아가 다시 환생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 면 속에서 그들이 왜곡된 엘리아 사상에 대해서 지금 네가 엘리아냐 이럴 때 세례 요한이 뭐야 나 엘리아 아니야 그렇게 다시 환생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유대 문학 속에서 가졌던 그런 내가 엘리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자적으로 엘리아는 아니야 엘리아가 환생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메시아 앞에 하나님이 보낸 바로 엘리아의 역할을 할 자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오리라한 엘리아가 지금 세례 요한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알았을 때 이거 공부하면서요 가슴이 열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나만 그러냐 하여튼 어떻게든 나는 그래 나만이 하여튼 열내면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봐봐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왜 아브람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냐 이 세계라는 게 족보라고 하는데 아브람과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있죠 아브람과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던 행위의 언약 속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람과의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야마 영어도 씨고 한국말도 씨예요 내 씨로 말미야마 천함 안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결국 아브람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 왕국의 언약을 통해서 내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제사 절기를 통해서도 그들이 죄를 주면 양을 잡아오게끔 돼요 양이 어떻게 울죠? 양 양 이렇게 우는 양을 데려다가 지금 내가 죄를 지면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제 세상의 칼로 양을 찔러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니네들이 1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흐뭇고 깨끗한 양을 양 양하는 그 양을 죽지만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의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려 하시미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지금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또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왕권에 반역이 일어날까봐 지금 어떻게 하냐 두 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게 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어디로 가냐 애급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애급으로 들어갔다가 그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천사가 다시 애급에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져요 그게 시에 여러분 14절 15절 봐요 자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급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급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1모세가 있어요 제1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에서 구출했던 모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제2의 모세가 등장할 예언을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제2의 모세라고는 뭐냐 모세도 구약에 뭐라고 말씀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모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대망 속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들 속에서 뭐냐 그 모세가 어떤 역했냐 예수님이 지금 해로도왕이 두 살 미만의 애기들을 다 죽이는 것을 위해서 피하도록 애급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해로도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애급에서 불러냈던 것을 구약에서 아들을 애급에서 그 아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했던 애급에서 그들을 구추냈던 그 모세처럼 이제 로마의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급 땅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한 땅으로 들어왔다면 이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로와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의 신민제였던 그들을 이제 제2의 모세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한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애급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세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만나와 만나가 매출할 때 먹을 것 없다고 아우성 치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셨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거 마실 것들을 그들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그럼에도 불가하고 그 하나님을 불순정했다면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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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성령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어떤 것이었냐 첫 번째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뭐냐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동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못 알면 여러분 이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너 배고프니까 너 돌을 떡대게 하라 이거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만일 누구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 50% 인간이 아니라 100% 인간이었죠 30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세례와 하나한테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안 가질 수 있을 거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데 지금 뭐냐 40일을 긁는데 지금 하늘에서도 분명히 소리가 있었는데 40일을 긁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딱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요셉 있고 마리아 있고 너 형제들도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배고프잖아 돌떡대라고 해봐 만약에 그래서 돌이 떡이 됐다면 내가 배고픈데 먹을 거 생겼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게 입증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입증이 되니까 너 돌을 떡대라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내가 돌을 떡대도록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조금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돌떡을 만드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칠 때 내가 너의 여화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떼트리고 만나와 맺히게를 맺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광야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을 떡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승리라 그러니까 안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또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서 어떻게 하냐 어?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 그래? 그럼 너 기록해 있는데 주 너의 뭐냐 너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데서 성정 꼭대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정 꼭대에서 뛰어내면 너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떨어져도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냐 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보라는 거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가지고 네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해주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뛰어내렸더니 성경이 말한 대로 천사가 와서 내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지 아닌지를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냐 왜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그러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렇게 천사가 와서 내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돌보는지 안 보인지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데 어떡해요 안 뛰어내리겠다는데 시험을 안 하겠다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을 델고 즉히 높은 산에 관련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뭐냐 너 왜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왜 영광을 받냐 너 나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이 영광을 줄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타나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사타나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훈련시켰다면 거기에 실패했던 인간들이 있었지만 제2의 모세였던 예수님이 애급에서 나와서 마치 모든 우리를 구원 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단과 하와를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인간이 범죄했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것이 어떤 면 속에서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이 과거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이 세상의 죄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그 죄의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생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통치가 새 시대가 열렸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리되었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소경, 눈떠, 앉은 병이 일어나, 문등병이 깨끗해져, 죽은 사람 살아나, 바다야 잔잔하라, 귀신아 나가라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모든 자연계도 그리고 모든 영계도 모든 육신의 질병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통치자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질서가 임했어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옛 시대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열려졌어요 이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새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새 시대가 열렸음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해요 그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여러분 away가 아니에요 away, a truth, a life가 아니라 the way, 정관사, the way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서울의 남산을 올라가는데 이태원으로, 장충동으로, 퇴계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에서 팔각정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길로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독선이냐 왜 니네들만 옳다 그러냐 왜 그러냐, 왜 독선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하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는 새로운 역사를, 새 시대를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시키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왕으로, 그 통치하신의 왕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나요 예수께 여쭤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우리일까 우리가 다른 일일까 예수님이 과연 오실 메시아인가를 기다릴 때 세례 요한이 이런 묻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병이가 걸으며 문등빙과 깨끗함을 받으며 귀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다 이 현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도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 자라 쓰는 것은 나사리에서 이르시되 안식이래서 이렇게 하면 선제이사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러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시면 어떻게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아요 그래서 겨자씨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지만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자라가야 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간과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의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을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편보좌라고 말하셨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하시는 그 왕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 나라와 백성과 방원과 여러 나라들의 모든 나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오기를 주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임했음을 증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시 살도록 하시는 이 복음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세계 방방 곳곳에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이방인들의 나라에 증거되어지는 것 그 나라 가운데 속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스 교회 빌리뽀 교회 골로스 교회들이 세워지고 대살리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런 교회들을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디모델 전원서 그다음에 뭐죠? 디도서 디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디도서 다음에 뭐죠? 빌레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브리서 시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브리 그다음에 야고버서 그래서 어떻게 또 그다음에 그런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약하였던 것들 속에서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함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로마 교회들과 교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그 성도들을 편지를 하고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지금 그 오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와 다 왔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 신약에 오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이제 다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들어간 이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 땅은 어떤 거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면 속에서 이런 어떤 그런 건물과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미래에 죽어서 간다라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열두 진주문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화려한 것으로 미래의 천국을 묘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황금 보석과 진주로 되어진 그런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표현되어진 그런 황금 보석이나 진주의 이 표현들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황금 보석 그리스도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그런 진주나 황금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정말 그런 황금 보석이 없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그런 황금 보석이 있다고 믿어요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천국은 더 좋은 곳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표현했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이 그냥 황금 보석 그려야지 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황금 보석이에요 만약에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진흙이었다면 성경에다가 천국은 진흙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그럴 텐데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는 황금 보석 진주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의 이 개념들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황금 보석이나 열두 진주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요 입신해가지고 갔더니 천국이 그랬대요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단어가 그것이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면 봐도 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도리어 사도마올이의 말이 많아요 사도마올이 그 어떤 삼칭천에 갔을 때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인간의 단어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천국의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해서 없더니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너무 부잔데 그냥 죽을 게 너무 아깝고 이 재물을 다 놓고 하니까 하나님 이 재물을 다 놓고 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야 너 내 나라 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에 그냥 와 하나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좀 가꾸고 싶대요 그래 너 정작구 그렇다면 가방 하나만 들고 와라 가방 하나만 들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기는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황금 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방에다 딱 집어넣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딱 들어가려니까 천국에 스위시로 해서 베드로가 중소 건물이 깼습니다 그래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러시냐고 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데 이 가방 하나 갖고 들어오라고 그랬다고요 어 그러냐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려고 그래도 건물이 해야 되냐고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라고 지금 전화해보라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저는 건물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딱 보냈더니 아 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가는 거야 아니 왜 아스팔트 재료를 왜 갖고 오셨습니까 저는 천국에 아스팔트가 다 황금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천국이 그것보다 더 화려한 곳이라는 것이 그 건물이나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움을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거듭나는 그래서 신부들을 단장한 신부와 같으니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단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예수님에게 십자가해서 해결하시고 이제 뭐냐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인마누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필요와 공급과 안정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저주를 받았던 그 인간들을 향하여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재창조되어지는 것은 신라건이 복나건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예요 이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인마누엘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이 인마누엘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그 부요함과 넉넉함과 그 풍성함을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 담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넉넉하심과 그 풍성함을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넉넉함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만 사단과 넝크리즈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텐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수도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한 문장으로 요약하냐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그게 뭐냐? 나는,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희는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창세기수도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언약의 주제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7절 보세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옵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이 신약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는 백성을 아들로 표현하는데 이 아들은 생물학적인 남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남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 상속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물학적 여자, 여러분들도 아들로서 상속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아버님, 그럼 벌써 내가 아버님 그럴 때 나는 독립적인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고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그럴 때는 얘는 아무것도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가 돌보고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리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그 말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해서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마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앞에, 그 통치 앞에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누려가는 것을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오늘 이 땅에, 마치 이 땅에 아직은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당당함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인의 문화에 돈을 많이 갖고 실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내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기에 우리의 프라이드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